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재질인데. 킴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. 아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자총. 주자인데 착하다니까. 진짜 네가 착한 거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